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어제 여러분들 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관련 자료들 이름들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준석 씨는 참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젊은 친구가 너무나 사악한 거죠. 그 사악함의 중요한 이유는 선거 부정을 지금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나쁘다, 젊은 친구가 좀 졸랑거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겁니다. 국가의 몰락이나 국민들이 노예 하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1월 20일 날 mbc 라디오에 가서 발언한 이게 20일이 낫겠네요. 20일 발언을 보게 되면 그냥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읽읍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씨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거든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2023년 또 11월 20일 날 mbc 김종배 씨 발언이 불어옵니다. 애국보수가 약간 조금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부정선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여기에 부정선거에 갇히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경욱 의인도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저같이 애초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퇴출을 시키고 매장시켜야 될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기회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하지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원병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 분석을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은 쉽게 보시지만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결과물입니다. 이 한 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노원구에서 35%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선영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이동시켜준 겁니다. 누구한테 조시연 씨한테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익값 그래프 정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관련된 규칙 본인 선거인 4.15 총수는 35%를 활용한 거죠. 표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6078표를 훔쳐 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16078표 플러스 16078표니까 여러분들 총 득표수 조작규모는 이준석 씨가 16078표를 받았는데 35표로 인 5627표를 훔쳤고 마이너스 5627표 플러스 5627표니까 조작규모는 11254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20%를 훔친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전혀 승리할 수 없었는데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6월 1일 서울교육감 선거는 50% 훔쳤고 어마어마하게 훔쳤죠. 노원구에서 조전혁 후보가 얻었던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노원구청장 선거는 10%를 훔쳤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5%를 훔쳤습니다. 이게 윤정부와에서 가장 적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선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 후보가 얻었던 노원구에서 얻었던 69106표 심상정이 얻었던 419표에서 각각 25%를 훔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36,613표 아니 마이너스 18,307표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하게 되니까 총 조작주모가 36,613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만 여러분들 도덕질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다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밝혀진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이준석 씨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조소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바닥인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악한 겁니다. 자기가 낯서 자라고 교육시켜준 조국을 조국이 멸망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노원병 어제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가 준비를 잘못해 가지고 하태경 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태경 선거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가 두 사람이 다 짝짝꿍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태경이 해운대갑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준석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악합니다. 제가 벌써 이준석 씨하고 연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준석 씨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의미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업에 이미 다 손을 뗐으면 대중강년에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다 이제 내려놓은 겁니다. 무슨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 기웃거리거나 이런 건 절대 이제 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 딱 40대 넘어갈 때 이런 조직을 떠나 가지고 그냥 혼자 밥벌이를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어디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어디 편성하거나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전형적인 한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합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애들 안 굶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준석 씨를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살아야 될 인생이 그렇게 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이 다 거물과 같은 건데 거물이 선 걸어 가지고 본인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을 제치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썩은 정당인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당대표가 됐던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윤시민이 심윤이니 해 가지고 당선이 됐던 김기현 당대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죠. 정상적인 투표로 당대표가 됐으면 모바일 투표는 얼마를 받았고 ars 투표는 얼마를 받았고 정직하게 국민이 고해야 되지 국민들이 돼지 개도 아닌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것도 발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겠냐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국힘당 대선후보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거쳤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주든 가져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금수도 아닌데 이런 부정선거를 다 덮고 우리 편이 됐으니까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이 됐으니까 다 덮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덕적 불감증이나 도덕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로움이 있어야 여러분들 힘을 결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래 안 갈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조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ARS 투표에 이렇게 표본수가 큰 겁니다. 모바일 투표 표본수가 11만 명 ARS 투표가 3만 명입니다. 모집단이 14만 9천 명.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 여러분들 나경훈의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RS 47.18 표가 나오면 나경훈 후보는 모바일 투표도 47.18%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 여러분들 28.70%가 ARS 나왔으면 모바일도 28.70%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심하게 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했냐고요.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준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경훈을 여러분들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후진국보도 못하고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더 여러분들 험한 것은 이런 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